지난주에 라디오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알긴 알았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신청을 하셨는데 좋지요 원래 이 노래. 근데 또 그때 상황하고 딱 맞았나 봐요. 원래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이렇게 들었을 때 와닿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또 추억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꼭 듣고 싶은 명곡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뱅크의 노래죠. 가질 수 없는 너. 더운데 저희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감사드리죠.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의 기쁨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남문커피집인데 좋은 음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즐거워요 하면서 주연 미의 노래 정말 좋았네. 정말 좋으시죠. 나갑니다. 손님인데요. 손님이 신청해도 되나요? 그러셨는데. 그럼요. 더없이 감사하죠. 우리 남부시장을 찾으신 손님인데.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방송 라디오 방송 하는데 인터뷰를 또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택시기사님이세요. 택시기사님인데 제가 아예 더워서 요즘 어떠냐고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더우니까 이 가까운데 갈 사람도 택시를 타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더우니까 택시 안 탈 사람인데 가까운데 가는데 더워서 택시 타더라. 이렇게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더운데 사람이 나오겠어요? 이 더운데 뭔 사람이 나오겠어? 아이고 찌는데. 아이고 뭐 하면서 한숨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운 건 마찬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택시기사님과 뒤에 말씀하신 택시기사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지금 유튜브로도 베트남에서 지금 듣고 계시네요. 베트남에서. 하노이가 비가 옵니까? 아 베트남 지금 하노이는 비 온다네요. 봐봐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남부시장에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본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 전 세계로 남부시장이 지금 홍보되는 거예요. 아 익산도 비가 옵니까? 아 익산도 비가 오는군요. 지금 익산에서 시청하시는데. 그렇군요. 전주는 어제 내렸다가 오늘 내릴 거라는 예보는 있었는데 아직 내리지는 않고 있네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고요?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전주 동암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고등학교 나오면 다 그렇게 잘생겨집니다. 네.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천년 빌려줘봐라. 뭐 못할 게 있냐. 한 번 빌려줘봐라. 그러게요. 인생 참 정말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뭐 지금 이제 이 얘기 듣고. 내 나이가 벌써. 야. 몇 년 있으면 또 몇 살. 내년이면 몇 살. 네. 박중훈의 비화당신 들으셨고요. 어떤 분들이 저. 이게 저 라디오스타 OST잖아요. 주인공이 박중훈씨였고. 박중훈씨는 가수 출신이었는데 이제 강원도 영어를 가가지고 이렇게 DJ로서 스타가 되는. 뭐 그런 건데. 제가 농담으로 저. 그게 그 주인공이 배경이 저다. 저를 토대로 해서 글을 쓰고 또 시나리오 쓰고 이렇게 해서 영화 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진짜일 수도 있어요. 전주의. 라디오스타. 그리고 오늘 특히 베트남에서 함께해 주신 경환 김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복이라는데. 뭐 좀 드셨습니까? 지금 노래로 보신했네요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다. 아멘